멋있게 첫 곡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몸이 덜 풀려가지고 제대로 멋있게 못 부려드렸는데 앞으로 좀 몸이 풀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차고 아주 아름다우고 그리고 또 섹시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여러가지 품목들을 품목이 아니고 공연들을 보여드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즐겁게 즐기시면 됩니다.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. 출근하기 전에 뭔 소리야? 좀? 저기 있어? 너무 과음을 너무 하셔서 아름다운 시험을 쌓고 가시려고 저희가 멋있는 공연 보여드릴테니까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. 자, 가기전에 우리 다같이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열을 낼 필요가 있어요. 다같이 대답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재밌게 볼 준비 되셨나요?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자, 여기 너무 좋아요. 자, 뒤에 한번 해볼게요. 재밌게 볼 준비 되셨나요? 어 네 좋아요 형님 너무 감사해요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테니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